고춧가루 고춧가루 청룡 대상 천시천천 생화바라 만만세 강추 성룡 대상 천시천천 생화바라 만만세 강추 성룡 대상 공룡대상 선시촌초 생화화라 만만세강초 천부경을 음봉독과 양봉독 두개를 하고 이어서 에너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천부경 일시무식일 독삼극무진보 천일일 시일기 인빌사 일적십조 무계화삼 서리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류 행취할구 군삼사 성안 고칠 일묘연 말왕 말왕 말레 농변 구동 본 본 심본 태랑 악명 인종 천지일 일정 무정 일 헌부경 양봉 하나 하나 무시 하나 헉 세 극 무진 보 천 하나 하나 지 하나 둘 인 하나 세 하나 하나 정 열 거 무계 화 세 헌 둘 셋 지둘 셋 인둘 셋 대세 삼 여섯 행 일곱 여덟 아홉 운센 넷 성안 다섯 일곱 하나 하나 요연 말왕 말레 멍변 무덤 고 온 심본 태양 악명 인종 천지 하나 하나 용 무종 하나 이어서 이제 에너지 탐지를 하도록 오십니다 네 미 히트 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일단 낙공기온이 노출 되어있는지 여부를 볶아요 기온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고 예일랑은 사람이 안 다니니까 계단을 가끔씩 3층에서 올라올 때 사용 안하면 상관없는거 아니에요? 대돌이거나 상관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 그럼 거기로 다니지 말라고 해야 되겠지 거기로 다니지 말고 어쨌든 레벨트 타고 올라오라고 얘기해야 겠어요 거기로 다니지 말고 그 다음에 나쁜 경우 들어오는걸 다 막아볼게 저쪽에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지금 뭐라고 여기가 지금 내가 지우고 있잖아 여기가 가로막고 있단 말이야 요새는 잘 봐 놓으셔잉 네 여기꺼지 거기 저 수성펜으로 탕으로 소지해놔 여기 부엌은 괜찮고 여기 다시 한번 더 여기가 옛날에 장막이 딱 있단 말이야 여기 장막이라고 이거 여기 괜찮고 화장실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요 여기가 중요하죠 화장실은 어때요? 화장실은 어때요? 화장실은 어때요? 화장실은 어때요? 화장실은 어때요? 그만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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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님 실장님 다 찢어드렸다 실장님 가만히 있어 여기는 이제 식품하게 되면 전부 다 여기서 다리 갈거에요 거기에는 옥상 올라가니까 여기 괜찮아 옥상은 어쩌다 한번씩 다릴거니까 상관없지 않겠어요? 여기가 또 걸렸다 입구에 여기 앞에 갔지 잠깐만요 표시를 해놔야지 여기가 다 나가보면 여기서 딱 걸리지않고 여기가 하나 둘 셋 그 딱 셋까지는 여기가 폭이 크다 여기여서 여기까지네 여기는 괜찮고 됐어요 이사람 방이 여기가 여기가 근육인거 같은데 여기는 괜찮고 들어가진 끈은 괜찮은데? 저 앞에 가르쳐줘 뒤에 따라다니면서 소용없어 아 덥다 여기만 이거 괜찮다 혀신거 아니에요? 응? 해놓으신거 아니에요? 여기는 괜찮고 여기 한번 체크해보세요 혹시나 잘 자는 방이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그래도 잘 자야지 뭐 난 잠 제일 잘 자는 게 제일 부러워요 어쨌든 내가 잘 못 자니까 제